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쟁 군의 곽수정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것도 무색하게 어느새 한낮에도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역시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여름 동안 부진했던 시장 상황을 벗어나서 투자자들의 계좌를 살찌우는 가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추석 이후의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장기와 우려와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최근 주식과 채권 또 원화 환율까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이 같은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은 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주식과 채권, 각 분야의 전문가 꿈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로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끝! 올해만큼이나 시장 전망이 1년 내내 흔들릴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도 없었던 것 같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 맞았습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과연 올해 4분기 경제와 투자 시장 상황이 어떨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선협 이사님, 지금 9월 들어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은 저희들이 대충 맞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터빌런스가 상당히 좀 강한데 따라서 우리 시장도 지금 별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9월 FOMC 이후에 지수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1차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 국내 지수의 이전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한 레벨씩 올라갈 때마다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에 10%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제 10년물이 3.5% 올라갈 때도 큰 조정이 있었고 또 10월에 4% 금리가 넘을 때도 또 2023년 올해죠. 올해 3월에 4.5% 넘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터지면서 각각의 큰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조정이 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리 수준 레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제약적인 게 원인이 됐지만 기존의 시장에서 품었던 기대가 무너진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쨌든 간에 내년 되면 금리를 제법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죠. 연준에서 내년의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닌 두 번으로 얘기를 했고 또 그 기간도 생각보다 고금리가 굉장히 길어질 거란 우려가 1차적으로 금리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뒤집는 가장 큰 원인들이 있었던 게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었더라면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부터 아시겠지만 내년 11월 4일에 있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나서 최근에 트럼프가 굉장히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기존에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 이런 것들을 다 뒤집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 기업들이 제법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도 올해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제법 크게 이끌었고 실적이 좋았던 또 그리고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된 IRA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특히 이 관련 기업들은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 투자는 반드시 돈이란 파이낸싱을 해야 가능한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파이낸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여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많이 흘러내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반응이고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정시도 지금 오늘도 한 2,409 정도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닥 다지기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의 지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국 정시는 계속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정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닥도 지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려면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조정의 원인이 급격한 금리 급등이었다고 보여진다면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급등으로 인했던 원인이 제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뒤에서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연준이 이번에 9월에서 이전과 다르게 크게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바라볼 때 즉 물가를 바라볼 때 주거비 또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톤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소비였었습니다. 지난 잭슨을 연설 때부터 그래서 그 소비와 관련해서 지난 7월달 8월달 소비가 예상보다 강했고 소비가 강해지면 아무래도 미국이란 국가 GDP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소비가 강하면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연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더 올릴 수도 있고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이게 결자 해지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저는 10월 17일에 있을 미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달과 8월에 나왔던 미국의 소매 매출은 전월 대비 각각 0.5, 0.6% 나왔거든요. 이 수준이면 이걸 연율화해 보면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10월 17일에 나오는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내려간다면 제가 볼 때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연준이 지난 7, 8월에 있었던 소비가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2연 소비의 거의 막판이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8월에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마지막 2연 소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고 그 1차적인 분수령이 10월 17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그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 즉 0.6인데 0.2나 0.3 정도로 안정화된다면 최소한 현 수준에서 바닷권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의 바닷권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해석하는데 정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조금 전에 이선엽 이사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쪽 하단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나왔습니다. 4.719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4.719라고 하는 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또 이게 최근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이 자꾸 시장에서 나오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라는 데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료에서 첫 번째 차트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2000년 이후 미국채 10년 금리의 추이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곁들여서 그려놨는데 팬데믹 때 바닥을 찍었죠. 그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불과 2020년 8월이 바닥인데요. 팬데믹 당시에 0.5%까지 0%대 금리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을 찍고 나서 지금 2년 조금 넘는 기간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저 기울기를 보십시오. 금리 상승의 기울기 그러네요. 그동안 팬데믹 동안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저 0.5%라는 금리가 또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2014년 정도의 페이퍼 턴 트럼 그리고 2018년에 미국의 경기 여건이 좀 안정화될 때 미국 기준금리 2.5의 미국 10년 금리 3%대 본 이후로는 200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5년 전이죠. 15년 좀 넘게 된 그때 기록했던 미국 10년 금리의 고점이 얼마냐 5.3%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성장성이라든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자극적인 정책 때문에 좋아보는 부분도 있고 40년 내 과도한 유동성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금리 레벨을 높여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의무는 있는 상태고요. 금리가 더 오를 거냐 지금 이제 4.7%대 4.8% 단기 고점을 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오늘 밤에 또 메인 매치가 있잖아요. BLS에서 발표하는 미국 고용부의 고용지표가 더 중요하긴 한데 ADP라는 민간 고용업체에서 발표한 지표가 지난 8월 달에는 16만 명 정도 민간 쪽에서 일자리가 늘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서 8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미국 경제를 좋게 보이게 만들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 원래 미국의 의회 예산처라든지 다른 IMF와 같은 기관들이 팬데믹 때 미국의 통화 정책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재정 정책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재정 적자 규모가 대략 30조 달러가 넘는 미국 경제가 GDP 한 18%까지 적자를 냈었어요. 너무 무리한 수준이죠. 2차 대전 때 수준으로 적자를 썼으니까 그거를 균형 재정으로 돌려서 한 올해 4에서 5% 정도 마치자 했는데 지금 올해 2분기까지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그렇게 갔느냐 아니 연초부터 사실 올해 미국 경제 경착륙이다, 0%대 성장이다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3분기 시작할 때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를 GDP 한 8%대를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성장력 저희 같은 전문가들 채권 분석가들이 왜 이렇게 예측이 또 그렇게 크게 빗나가고 미국 10년 금리 아까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진행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연초에 5%대, 6%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는데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데 뭘 잘못 봤느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올해 생각보다는 연주는 긴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GDP의 2%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소득세를 걷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미천 역할을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올해 미국 성장률을 2%대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거라는 과열 양상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채권 시장에는 예측치 못한 양호한 경기 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재원이 뭡니까? 결국 미국 정부가 재정작자죠. 핏을 내가지고 국채를 찍어서 3분기에만 1조 2천억 달러치 채권을 찍었으니까 채권 공급량이 확 느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공교롭게 아까 소비가 이연 소비가 딱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가 좀 슬로우해지는 타이밍에 지금 눈앞의 숫자들은 매우 좋은 상태 그리고 그거를 미국 정부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걸 정부 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연준은 연준의 목표대로 우리는 지금 긴축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미국 10년 금리 5자 때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미 미국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 아까 2%대 성장과 2%대 물가를 얘기하고 중립 금리가 아무리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해도 연준의 장기적인 점도표에서 적정하다 보는 금리는 2% 중반대거든요. 이 금리는 유지 가능한 금리는 아니다 보고 있고 단기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단기 오버슈팅이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윤여삼 위원께서 주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요약해 드리자면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자들은 한편에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 팬데믹 때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풀었던 돈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통화를 긴축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뒤쪽으로는 재정 적자를 통해서 재정 팽창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잘못하면 소용돌이가 도니까 다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와중에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치 정신은 호황이고 채권 시장은 불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기업들의 수익률 문제에 있어서도 하향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지금 학자금 아까 이연소비를 말씀해 주셔서 학자금 상환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기름값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를 올리는 쪽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미 연준은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에 매파들의 움직임이 조금 조금씩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강경 발언을 계속하는 것 같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못한다면 결국은 채권 금리는 아까 5% 말씀하셨는데 JP 모그안 체이스의 CEO죠. 다이몬 말처럼 7%도 가능한 거 아닌가 진짜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작년에 아마 다이몬 회장이 미국 금리가 5%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 같은 분석가도 그건 좀 미국 경제를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살지 않아서 직접 체감적으로 못 느껴서 분석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까지 재정을 무리하게 했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특히나 6월에 부채한도 협상을 하고 나서 재정의 여력이 생기고 나서 3분기에 굉장히 집중돼서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도 GDP 나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수한 애틀란타 연준에서 추정하는 모델로 3분기에도 미국 성장률이 정기비 연율을 수치이긴 하지만 5%대 성장을 할 거다. 그 조건들이 다 맞물리면 사실 미국 금리 더 올라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까 근데 제가 주식시장의 가치라든지 거기에 주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미국의 성장성, 인플레이션 지금 눈앞에 인플레이션은 높으니까 당장 대응은 해야지 라는 부분이 팩트고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미국 채 2년짜리 금리와 미국 10년 금리의 지금 관계를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를 말씀하시는군요. 작년부터 미국의 2년짜리 금리는 기준금리 쫓아가면서 계속 높아지고 올해 초에 5%대 넘으면서 미국의 2년짜리는 이미 5자를 넘나 들었는데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는 3%대 내외에서 머물면서 작년 10월달에 고점 4.3을 일시 보고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3%대를 보면서 내년까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칠링해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게 굉장히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게 원래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건 미래 경제에 대한 위험성 쪽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침체 시그널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장기 금리는 미국의 적정 성장과 균형성 그리고 내년에 완화해질 수 있는 기대들을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단기는 지금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라간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침체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쪽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또 신체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이라고 하는 더블케스타리라는 운용사에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최근에 미국의 장기 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경제가 재정이 무리해서 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부분이 인플레이션 위스크와 함께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5%라는 절대 금리 수준에서 그리고 과거의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는 장기 금리가 지금처럼 밀어올려서 정상화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정상화됐느냐? 경제에 대한 위험성들이 반영되면서 단기 금리가 막 빠지면서 어느 정도 단기 금리 쪽에 여유가 생기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풀리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건들라기 아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새로운 진정한 침체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겁내고 하는 게 경기가 지금 좋은 거 팩트만 놓고 생각하면 미국 주가 왜 빠집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경기 좋은데. 그리고 지금 그 논리로 2분기까지, 3분기 초까지도 주가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와서 그 후폭풍으로 금리가 올라온 거에 두려움, 아까 금리 더 얼마나 오를 수 있냐? 연준이 더 스텝을 밟을 수 있냐? 그 기대치대로라면 11월, 12월 달에 채권 시장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가격이라든지 프라이싱을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추가 인상 기대는 지금 50% 아니 30%도 안 됩니다. 미국 채 2년짜리 금리는 여전히 5.1, 아니 어저께 종가는 5%대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5자까지는 지금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미국 정부가 아직도 채권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쪽에서는 업사이드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건들락이 얘기했듯이 이 장기 금리 쪽에서 밀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확장되는 쪽이 아니다. 이 정상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버클 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안전벨트를 지금 매야 될. 채권장님들이 원래 좀 비관적인 부분을 많이 봤지만 채권이 이 정도 깨졌는데 위험 자산들이 지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고 저는 그래서 미국 10년짜리 그리고 연준의 추가 인상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쉽지 않은 선택이다. 파울 의장이 매파 발언을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시그널링은 못 줘요. 그리고 6월 달 이후 계속 동결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든지 경기 좋은 거 다 봤는데 왜 동결을 하느냐. 그 한 스텝이 갖는 무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리 정책의 방향성은 국가로 놓고 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엄청난 시련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어떤 시련이냐. 환율의 급등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러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만든다는 점. 자국 경제만 놓고 본다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말은 결국은 주식시장 전반의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실제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돌려버린다는 점. 그러면 기업들의 미국 기업의 중소기업 형태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의 수익률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방금 우리 윤여삼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성엽 이사께서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시나리오 상으로 한번 봐야 될지 짚어주시죠. 우선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좋은 말씀을 주신 게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를 때 단순히 국채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달러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일어나요. 사실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올 초에 달러가 강세가 덜했었을 때 그 영향으로 좋아졌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시장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이 안전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 국채금리 급등에는 앞서 말씀 주신 요인 외에도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팔았던 국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블룸버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왔더니 일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러를 팔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 국채를 십오 프로 들리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최근에 미국채를 엄청 팔았습니다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환율을 방어했고 중국도 지금 무리한 정책을 쓰고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미국이 더 다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유가로 이어진다고 봤었을 때 저도 뭐 위원위원님처럼 지금 우리 관리하는 국채금리가 사실 좀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 영향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내내 상업용 부동산 대단히 위험해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피치에서 CNBS라고 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MBS와 관련해서 전부 다 신용등급을 강등해 버렸습니다. 이미 그 위험이 가시권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금리는 우리가 4분기로 갈수록 또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경기가 좋다는 신호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 것과 감안한 기업들 관련해서는 사실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일단은 남대로 조금 비켜가 있고 또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형성이 되면 사실 투자와 관련된 파이낸싱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지수가 어떻게 된다 이런 모양새보다는 금리가 그래도 현 수준보다는 내려갔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 또 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부진하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나눠지면서 제가 볼 때는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좀 귀가 솔기도 하네요. 종목별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1987년도 그렇고 최근 2008년도 그랬었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이런 식의 어떤 증시의 급폭락, 급락이 나올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의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보면 미 증시에서 금리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금리의 시그널을 이렇게 놓고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장에서 증시에서 플로어에서건 컴퓨터로건 매도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뛰어서 매도 주문을 낼 확률이 다른 어때보다 높지 않을까. 우리 이선협 이사께서 보시기에 시신야분들에게 하나의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정을 놓고 본다면 10월과 11월 사이에 최악의 시나리오 블랙 프라이데이나 먼데이 또는 튜즈데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저는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 지금 전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만약에 금리가 움직였을 경우는 블랙 먼데이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는 이미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블랙 먼데이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연기금이라고 보통 불리는 또 자산배분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저도 예전에 오시아 요 센터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 펀드들이 생각보다 큰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잠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들 펀드는 대부분 자산배분 즉 60% 채권, 40% 주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에 초저금리였을 때 이 친구들한테 요구하는 1년의 목표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채권을 담아가지고는 3에서 4%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 국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어떤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본 게 언제였냐면 얼마 전에 메리델리 총리 있었을 때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한번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혹시 저희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고 보면 이 국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미국의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자산배분본도 중심으로는 생각보다 큰 손실을 입으면서 주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이 자산배분이 6대 3면 이걸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적 자산배분은 몇 년 지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원칙을 그러면 채권에서 큰 손실이 나면 저절로 채권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주식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주식을 덜어내야 돼요 이게 아마 주식 시장에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하게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그게 진짜 뭐 다이먼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칠 퍼센트가 오르고 그런다면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지만 혹시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쯤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책임자라고 그러면 이 옵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금리 옵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코스피 옵션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2200 지수에 가깝게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0일과 11월 1일에 있는 미 연준의 공개시장 회의 그리고 12월에 마지막 남아있는 공개시장 회의 지금 각각 틀려요. 애틀란타 포스트잇 총재의 말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연준 의장은 지금 한 번은 더 올려야 된다 올해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FOMC 두 번 남았는데 결국은 금리가 아마 이 블랙프라이데이나 먼디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까 이선협 이사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하나 이벤트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밤에 당장 미국의 논팜이 20만 명 이상으로 나온다. 실업률이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3.8%인데 밑으로도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현상 쪽에 대한 3.6% 정도까지 빠졌다. 그러면 오늘 미국 10년 금리 5%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생할 후폭풍이 당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미국 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건 ADP가 좀 식었고 그리고 오늘 밤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미국 고용지표가 높아진 임금이라든지 원가 부담들이 조금 미국 경제를...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파울 의장 그동안 연준이 물가 때문에 계속 금리 올렸다고 했지만 9월 FOMC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양호한 경기 여건에 대한 이 경기 과열에 대한 부분에 대응이 더 중요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근원 물가 중심으로 조금 안정화되는 경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벤트를 보자면 이번에 예산안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재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셧다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봤는데 임시 예산안 45일짜리로 일단 땜빵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또 한 달 이상 재정이 활용되고 미국 경제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채권시장은 그걸 굉장한 악재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1월 중반쯤 넘어갔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이제 또 무탈하게 미국 큰 배가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느냐. 그 미국의 예산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무리하지 않게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이걸 좋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또 급등할 겁니다. 그쪽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오히려 지금 맥카시 하원의장이 지금 사상 초유로 사퇴를 당했잖아요. 투표결로 추출이 당한 상태에서 11월 중반에 여정돼 있는 미국의 재정 합의상에 셧다운 들어가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일된 미국 경제를 시키는 하나의 저는 단체라 보는데 그게 무탈하게 넘어가면 미국 금리는 또 연내 5%대 긴장이 클 거고 그런 현상들이 유지되면 연준은 한 번 더 스텝을 밟는 게 우리의 정책 스탠스를 한 번 더 가는 게 무리하지 않은 백그라운드일 거다. 오늘 밤 고용지표와 그리고 아까 미국 소비지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쪽의 리스크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뭔가 균열들이 좀 생길 것 같다. 당연히 오늘 밤부터 보시죠. 오늘 밤부터 보면 그런 데서 브레이크들이 좀 잡힐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국 10년 금리 5%대는 한 번 찍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 가능한 금리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셔서 지금 예산안 문제가 11월 17일까지 또 폐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열기를 어느 정도 깔아앉힌다는 측면에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사건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오는 거고 미국이 재정형을 풀어서 통화 긴축적 측면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234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이번 메카시 하원의장의 축출을 놓고 증시의 반응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메카시 의장의 상징성이라고 보면 타협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메카시 의장이 물러난 게 결국 원래 하원의장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예전에 5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올 초에 프리덤 코코스하고 협상을 하면서 3명으로 그걸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본 건 딱 하나죠. 원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무디스에서도 경고한 것도 정치적인 갈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미국도 비슷하지만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색깔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뭔가 큰 틀에서는 결국은 합의가 갔었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견은 절대 굽히지 않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굽히지 않고 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11월 17일 이후에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저는 결국에 무디스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지금 지금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데 S&P처럼 한 단계 강등하는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미국의 정치가 균열되어 있고 이 균열된 것들이 결국은 합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리한테는 다가올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두 분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기지 시장,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주식 시장과 금리, 채권 시장과 금리의 역학관계가 이 정치의 불안정성과 맞물려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이 점이 상당히 아직도 중국과 한국, 일본 경제 일본 경제는 좀 적게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한국과 중국 경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에 저희들이 한국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볼까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국 상황에서 지금 원단 한림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349원을 찍었더라고요. 1350원, 1400원 이렇게 노리는 것 같은 모양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냥 주변 이야기고 한국은행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이선협 이사께서 보시기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3.5 이것도 지금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름살인 것도 맞을 거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 수준에서는 최근에 정부가 PF와 관련해서 20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동원할 정도로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은 물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닥친 경제와 관련된 이슈, 정말 큰 이슈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렇게 큰 자금까지 투입을 해서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무산시킬 수 있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정책적으로도 엇박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힘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는 데 현재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윤재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채권시장 종사자라 지금 기준금리 수준도 좀 높다라는 쪽에 의견을 두는 사람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대외금리 차 쪽에서 외환시장의 통제력은 사실 우리가 금리,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는 미국 쪽 요인에 기인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의 금리 메리트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막 유입이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 분석들은 대외금리 차에 따르는 환율의 영향도는 굉장히 낮은 게 정설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항상 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미국이 올리면 그래도 불가피하게 쫓아가야 될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까 PF 20조 원 긴급자금도 됐고 은행들의 대주단 협약으로 인한 지금 어느 정도 상업용 부동산 쪽 지원해주는 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위험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 집값이 좀 오른다. 분양가가 좀 서울 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쪽 완화책이라든지 규제 쪽에서 굉장히 좀 이징을 많이 해주고 그동안 예대금리도 좀 낮춰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온기가 갔는데 최근에 불가피하게 미국 금리 올라오면서 시장 금리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은행들의 은행체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체 금리에 연동돼 있는 단기 자금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서 가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올해 재정이라도 많이 써서 생각보다 경기를 서포팅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 외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재정을 쓴 나라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른 나라 얘기해서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2분기만 해도 바로 미국 옆에 붙어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만 해도 미국이 전기비 연률로 2%대 성장 찍을 때 캐나다는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가 균형을 맞춰서 지금 1, 2%밖에 적자를 안 쓰거든요. 우리도 지금 적자폭은 적지는 않지만 재정을 굉장히 추경도 하지 않으면서 타이트하게 끌고 가는 거 있는 사정. 한국은행이 그 상황에서 대외 쪽 금리 부담만 생각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리스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25VP 따라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저는 그 25VP도 상당히 크리티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 기간 한국은행은 조금 통화 정책 완화는 그렇다고 못해줄 겁니다. 지금 뭐 약간 규제 완화만 해줘도 가계부채가 또 원로 7조씩 눈에 8조씩 눈에 이러고 있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내년도까지 추가 인상 한 번 하느냐 그거에 저희는 쫓아가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고 내년도에 미국이 인하하기 전까지 우리가 인하가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미국보다 올해 경기도 나빴고 물가 안정도 우리가 좀 먼저 진행했고 그리고 채권 시장 수급적인 여건들을 놓고 봐도 우리가 무리하지 않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통화 정책은 조금 지금 신중론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론 쪽을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님, 이제 결국은 정시 이야기를 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곧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3분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정시가 이렇게 2600까지 도전을 하다가 200포인트 미끄러진 게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시를 떠받치는 것은 삼성전자라고 대변이 되는 우리나라의 큰 주식, 이런 주식인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시장을 벗어나간다는 건 한국 정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이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한 번 판단하십니까? 우선 이번 시장의 조종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은 위기에 비해서는 많이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팔므로 인해서 결국 기관 투자가의 역할, 특히 공매도도 있었겠죠. 그런 역할들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팔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확실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미국의 지금 달러가 강한 건 우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달러가 강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달러 빼놓고 다 약세거든요. 엔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 실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큰 기업들 중심으로는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감산도 크게 있지만 실제 최근에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가격을 올려서 인상을 통보를 했고 그래서 현 수준부터 놓고 본다면 그 가격 인상에 대한 통보분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실적은 뭐 기대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 수준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우리 추석에 있었던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었지 않습니까? 수출입 동향을 보면 사실 흑자를 기록한 것도 사실인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우리의 수입을 많이 이제는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4분기에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은 기업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현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조금 재앙이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출렁거림이 있어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다시 가면 우리나라에도 아까 건들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금리가 5%는 넘지 않을 거다. 이때 투자해라.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제가 20년, 30년 뒤에 은퇴를 할 나이라면 지금 30년 만기,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채권 시장에, 미국 채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규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높은 고금리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당연히 투자할 만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개인들이 채권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사오셨는데 그때보다 절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가상의 손실이라든지 기회비용을 따져놓고 보면 그동안 채권이 그렇게 아주 좋았느냐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 아까 얘기됐다시피 지금은 대개 정책적인 부분과 일시적인 충격들이 다 모여져서 이례적으로 만든 금리 수준입니다. 적정 가치 아까 다 따졌지만 제가 구절절히 얘기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제는 적정 가치보다 훨씬 낮았던 금리 시대가 있지만 이게 그래서 그 고금리가 장기화됐으니까 그 고금리는 사실 조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비용이거든요 사실 지금 금리 변동성이 크고 일단 난 고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채권의 가격의 만기에 따라서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생기는 쿠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거기서 받아야 될 이자 지급액들에 대한 미래가치까지 해서 만기가 짧은 채권을 건들락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올해 워너버핏이 미국의 1년 이하 만기에 미국채를 300억 달러나 추배하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는 건 노 브레이너 내가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단기채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최근에 내년까지 완화될 기대로 단기보다 100pp 이상 낮았던 게 지금 같은 눈높이 수준 50pp 이내까지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장기채에 대한 가치들은 눈에 보인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주 심플한 논리. 미국의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아졌던 뉴스가 나오면 전 거기부터는 장기채를 더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게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확대된 장기 금리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장기채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부동산들 리스크가 있지만 9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자산 가격들 중에 제일 크게 빠진 게 코스닥이 한 13, 4% 빠졌더라고요. 10월 초까지. 딱 지금 9월 초.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자산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상업용 부동산 리치가 9%가 넘게 빠졌습니다. 옛날에 채권왕이라고 불렀던 빌그로스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임대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환산해보면 한 7% 내외 정도 되는데 그거 여러 비용 따지면 모기지 금리가 7.7%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는 주택시장 같은 데서도 호폭풍이 굉장히 크게 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전 100분 동의하는 바이고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8%를 넘어섰거든요. 그게 주택시장의 데미지 주의면 모기지 사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가치가 굉장히 지금 자산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지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런 불안한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내에는 만기 짧은 쪽에 대한 고민하지도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되 내년까지 혹이나 미국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 장기채를 사야 되고 그 전에 오늘밤부터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예산안 중심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브레이크들이 걸리는 쪽. GDP의 8%, 9%씩 어떻게 적자를 내고 나라가 유지가 돼?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 신용등급 강등이 당하면 채권 시장부터 먼저 미국 채는 강세를 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안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2011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면 그때까지는 주시장이 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리스크들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위험자산에 또 뭔가 도모해 볼 정도의 매크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연내에는 위험값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기회를 더 엿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공포를 살 수 있으면 그만한 게 없는데 공포를 산다는 게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금리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정 정책이라는 것. 정치적인 불안전성. 미국을 전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강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국 쪽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짧게 중국의 어떤 지금 상황.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대한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칠 그림자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의 정책이 전환됐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흔히 뭐 세계 레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뭐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뭐 백 퍼센트를 지켜라. 요거 못 지키면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고 채권도 발행도 못하고 그다음에 증자도 못하고 그래서 뭐 죽어라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 다음 구조 조정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비구이 위한 벽개원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빚을 못 갚는 일시적인 요인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올 7월부터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치국 회의에서 원래 집은 투기하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던 얘기를 빼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정책이 전환된 게 보입니다 부동산도 살리기 위해서 주식 시장도 살리기 위해서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옛날만큼 좋아질 거냐 고상정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여지지만 최소한 정책 전환에 따라서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가격에 이전에 부동산이 아닌 진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그 밑바닥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전보다는 수출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여러분들의 기대치 저의 기대치도 낮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아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은 수준의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역시 중국은 여전히 좋아지려면 우리의 힘은 아직까지 필요한 영역이 몇 군데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소재도 그중에 하나가 될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고 논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의 어떤 호황이었던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닥은 찍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영 이사님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지금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했지만 사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이 3자 간의 어떤 금리와 환율의 변화도 사실 유익 있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만 혼자 미국의 금리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준 금리라고 할까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씩 낮추고는 오히려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3자 간의 금리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채권 시장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느 시장이 더 매력적일까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시장 금리는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오른 오히려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이미 깨진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일본은 앞으로 지금 가장 완화 정책을 오래 끌고 온 부작용 때문에 에나 약세도 있고 통화를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부담이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거는 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라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랑 거래가 없던 일본 투자자 정책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그 정도로 한국의 아직까지는 건전성과 고금리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신용도 대비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지금까지 이 세 국가 중에는 가장 먼저 미국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절대 수준은 낮긴 하지만 그런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할 만큼 충분히 해왔고 일본보다 우리가 물가가 안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 금리 여건은 충분히 옳을 만큼 옳은 수준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하반기 보통 우리가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니얼 이펙트, 크리스마스 효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반기 주식 전략, 시장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선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경제는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좋았던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올해 아마 경제를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이 시장을 움직였느냐? 변화입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이 바뀐 것도 일단 일본이고 원래 우리는 올해가 있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산업화, 201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소비라는 게 우리의 정책을 이끌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정책을 변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IRA 정책,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공급망의 형성. 너무 좋게 얘기하면 미국이 기존에 없었던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원래 GDP 대비해서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1970년대만 해도 30%가 넘었었는데 지금 10%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너무 적은 수준이고 이게 지속이 되면 양극화가 지속이 됩니다. 향후에 미국이라는 경제를 끝까지 끌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과의 갈등도 있고, 그러면 새롭게 펼쳐지는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의 구축, 그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사실 좋았던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새롭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30년간 제조업을 육성한 적이 없으니 그런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이 바뀌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 이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저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파이난싱이 되는 거고 경제가 어려운데 왜 되느냐? 정부가 돈 쓰는 거거든요. 괜히 돈 쓰는 게 아니라 이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리면 올 연말로 갈수록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는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같이 맞물리면서 공통적으로 밀어주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게 AI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뭐하지만 만약에 충돌이에 대해서 혹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그에 따른 대비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전략을 주시죠. 아까 박사님이 다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은 이 고금리를 단기적으로 금리 변동성 때문에 고민하시지만 노후를 대비할 정도의 고금리 수준이다. 저는 채권은 지금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이 정도 연으로 한 4, 5%를 챙길 수 있는 수익.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과제에도 4.3%입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지금 잘 고민하셔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청명한 가은 하늘만큼 글로벌 경제도 자산 투자 시장도 먹구름 하나 없는 청명한 난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